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팀장 아휴 성재야. 선볼 사람은 난데 왜 내 옷 사러 나와서 주구장창 엄마 옷을 사? 아빠가 카드 내줬을 때 한 건 사야지 이런 계획은 또 어딨다 그래. 그게 아니라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이세요. 너무 이뻐 보이세요. 그 말이 또 넘어간 거잖아. 마음에 딱 들지도 않았으면서.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전부터 이런 옷 한 번 입고 싶었다는데 얘는. 저것들 다 엄마 지갑 털려는 수작이거든. 웃기신다. 네 눈엔 저들의 진심이 안 보여? 지갑 열어라 지갑 열어라. 어머 어머 얘 좀 봐. 너 사람 진심 그렇게 깔아먹는 거 아니다. 너랑 나랑 자매인 줄 알았다는 거 그거 순전히 진심으로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지갑 열어라는 말로 들어? 진심 좋아하시네. 다 억지로 하는 소린지도 모르고. 추애 진짜. 뭐? 추애? 주문하시겠습니까? 나이스 아메리카노. 난 캐러멜 마키아토. 네 고객님. 뜨거운 걸로. 암튼 오늘 산 옷은 그날 안 돼. 아우 내 마음이야. 그 옷 입고 나서면 아빠 100% 엄마 안 데리고 나가니까. 알았어 해. 응? 이게 뭐야? 은하 백화점 채용 공고? 벌써? 은하 백화점 문 열면 이제 여기 올 일도 없겠네. 명색이 사모님이 어머니인데 우리 백화점으로 애용해야지.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객님. 남의 백화점 라운지에 오는 것들 이게 마지막이겠다.